김종배 시선집중 이 가운데 한 명은 그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자살 문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회복을 도출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조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자택에서 숨진 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10년째 극단적인 선택인 것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가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것 건세 사기를 당한 걸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Z 세대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 또 사회적인 죄책감, 또 사회적인 고립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경력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쌌냐고. 의지할 곳이나 아니면 소통할 창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뼈 빠져라 이래도 집을 자가로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애초에 기대도 없고 그냥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자살률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두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자신이 10대 청소년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애 많이 낳아야 애국자라고 하는데 그런 출생률을 높이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잘 지키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희정 평론권. 이게 이날 강남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자살을 하고 인촌 미치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또 한 20대 여성이 아픈 부모님을 칼로 찌르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일 등이 하루에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가 또 한편으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중반 즈음에 배철수 씨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마흔 이유가 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은 당신 책임인 것도 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20, 30대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흔이 되면 책임질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흔 중반인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고 나는 그럼 뭘 잘못했을까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한 살인은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가끔 벌어지는 사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거를 스스로 중계한 사례가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프랑스에서는 한 소녀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중계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 BJ라고 하죠. 시청자들하고 대화 도중을 투신하기도 했고 2017년에 인천에서도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생중계를 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한 사람들이 신궐에서 구조된 적도 있었고 하죠.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건 이렇게 생중계를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방송이 되면 또래거나 같은 성별의 사람한테는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염려가 됐었던 건 그때 녹화된 영상이 계속 SNS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무방비 상태로 그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보게 돼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자살 생중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영상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유포되는 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정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보면 자살 방법 같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이러는 것을 제재할 수 있고요. 무차별하게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형도 사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충격적인데. 그런데 아무튼 지금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TF를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 갤러리 임시 폐쇄를 요청을 했는데 DC인사이드 측은 저작권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절차상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떤 삭제 요청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나서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급증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영국의 경우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들, 아직 미성년자들이죠. 이런 경우에 부모들이 굉장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심리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입해서 활동했던 커뮤니티 이런 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른바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DC인사이더의 경우에는 저작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서 소송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데이터에 접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예방기구하고 국제아동권리단체 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대의서에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제화하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요. 이 우울튼 갤러리 같은 경우는 올해만 문제가 됐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2022년 6월에 시사인에서 관련 문제를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우울튼 갤러리가 DC인사이드에서도 접속률이 굉장히 높은 갤러리여서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갤러리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성범죄라든가 그루밍 범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캡쳐를 해서 유포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피해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피해자가 방송을 하는 거를 익명에 누군가 캡쳐를 해서 유포하고 성희롱적인 댓글을 달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데 DC 갤러리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고 누가 접속을 해서 글을 쓰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보고 싶어서 못 봐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걸 잡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DC인사이드의 운영체제 자체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는 막아야 될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약간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또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무엇이 이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된 얘기인데 한 형사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형사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났는데 폭행 사건 피해자하고 사기 사건 피해자를 보면 사기 사건 피해자가 입는 심리적 타격이 훨씬 크대요. 그 형사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기 피해하면 그냥 어떤 물질적 피해만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주거 취약자나 주거 약자의 경우에 20, 30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실거래 경험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이 그거 하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전세사기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걸려서 잃어버렸다 하면 어떤 생의 의지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생각들을 신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걸 잃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전세사기, 그러니까 피해액을 보전해줘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사기당한 걸 국가가 책임을 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전세사기로 세 번째 극단적인 시도를 하신 분 뉴스가 나왔던 날 밤에 한 뉴스에서 어떤 걸 들었냐면 이 사기당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고 계신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니까 잠깐만 나한테 30초만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0초 얘기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더니 처음 딱 하시는 말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만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심리상담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정부가 2차 가해를 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런 얘기 우리 사회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뭐 개인이 투자를 잘못해서 또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까지 국가나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뭐랄 해제드나 도덕적 해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아예 부여한이기나 2007년 금융위기 같은 때에 어떤 기업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 됐거나 아니면 강원도 산불같이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만 그 책임을 개인에게 다 떠넘기고 어떤 사회적 재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냐로 그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깊이랄까요? 아니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보이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보여준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함께 사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좀 가혹한 문의는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피해를 당한 개인을 구제해달라라고 요구한다기보다는 좀 사실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집들을 정부가 구매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든가 그럼 이렇게 간다면 이건 단순히 지금 개개인의 구체적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긴 흐름을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2년 앞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좀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죠.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이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뉴스 영상에 나오는데 피해자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얘기 좀 잠깐 들어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현장 컷이 좀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찌 보면 저게 가장 먼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정부하고 소통 좀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줄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책만 내세우면 된다. 그런데 해결책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서 해결책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만 해결책 이전에 정부가 우리를 좀 보듬해 안으면서 뭔가를 좀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정부 완전한 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국민의 어떤 희망 그 바람을 들어서 그걸 실현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소희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이야기를 해서 제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도. 핀란드가 그런 나라였어요. 핀란드는 한 해에 평균 자살률이 30명이 넘는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핀란드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국가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수립한 나라로 손꼽히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장장 10년 동안 준비를 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른바 심리부검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끄는 어떤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 주변 인물들 비롯해서 여러 인터뷰를 하고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장장 10년에 걸쳐서 하고 나서 대책을 아주 긴 대책을 또 만들었죠. 그 결과 30명에 육박하던 자살률이 그 절반 또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하자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뜬금없는 질문인데 배신당한 사람들이 하는 멘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럴 줄 몰랐다? 너는 너에게 나는 아예 안중이 없었구나라는 말을 말해요. 뭐냐면 배신감에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던 자가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형사가 이야기했다라는 사기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뭐냐면 나의 존재가 가치가 아니고 원천적이어서 부장당한다라는 느낌 그걸 이제 힘들어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전세상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왜 좀 보듬어주는 모습 보듬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또 함께해 주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2차 가위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보면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즈음에 세계 1위를 찍은 이후에 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두 번만 빼고. 그런데 그랬을 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게 전문가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예인들이 2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살률이 줄어들게 된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자살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언론이 자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자극적으로 서사하거나 극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걸 하면서 사실은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10대, 20대 청년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1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 증가했다고.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언론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자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만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자살률 추이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거 있고 나서 그 이듬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살률을 이렇게 최고 1위를 꼽게 되는 최근까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노년층 자살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어떤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노년층이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일단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 더 큰 공포가 뭡니까? 삶의 공포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삶이라고 하는 한 글자 단어에 여러 가지 갈래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데서 사실은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줄여낼 수 있는가가 사회적 과제고 국가적 과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누가 100%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걸로 채워낼 수 있는가? 이것들이 지금 또 빈 구망 아니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아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감상을 영화에 아마 좀 담겼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영화 감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훈, 황혜문화 편집당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 감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손희정 평론가? 네. 오늘의 영화는 정주리 감독 연출 배두나 김시은 배우 주연의 다음 소이입니다. 올해 2월 개봉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 파견을 나갔다 결국 자살로생을 마감한 홍수연님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개봉 후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에 계류된 채 국회에 잠자고 있다가 영화가 화제가 되니까 서둘러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화 자체가 청년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의 문제라는 걸 되게 촘촘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딱 함께 나누기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잠시 영화 감상해 보시죠. 김소희! 애완동물 걸릴 것 김소희!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18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라는 선생님의 설명과는 달리 하청의 하청업체인 콜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맡게 된 소희. 저도 전화도 여러 번 걸고 상담도 하고 해봤으니까요.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쉽지 않은 업무지만 당차게 배워나가는데요. 하지만 하루 종일 욕설과 고성에 시달리는 데다 성과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지자 소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러던 어느 날 수확이 넘어 고객의 성희롱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활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소희.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에게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계속되는데요. 소희의 일로 죄책감을 느낀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선생님은 내가 거기서 무슨 일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절대 학교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선생님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대답이 없는 엄마.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실적을 강요하는 새 팀장까지. 소희는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현실을 홀로 버텨나가던 소희는 그렇게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사건에 배정받은 형사 유진은 소희의 죽음 뒤에 가려져 있던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밝혀내기 시작하는데요. 유진은 소희의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다음 소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주 콜센터 현장 시습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오늘의 영화. 다음 소희였습니다. 손혜정 평론가께 이렇게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영화였습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콜센터, 교육청, 그리고 한국사회 성과주의까지 쭉 확대해가는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죽음에서부터 함께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한국사회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저는 크게 두 장면이 제 마음에 확 와서 꽂혔는데. 아까 손혜정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배두나 씨가 형사 역할을 하는데. 탐구해가는 과정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영화가 거의 내용을 통해서 1부와 2부로 구성되는데. 너무 늦게 도착한 배두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탐구해가는 어떤 고통스러운 수사의 순례를 하는데. 해당 기업하고 학교하고 교육청까지. 점점 상급단체라고 할까요?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들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떤 경쟁 체제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교육청에 가니까. 그 장학사님이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담담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실적이 붙어있는 취업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적당히 합시다. 일개 도교육청의 장학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하나가 멍하게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영화의 거의 막바지에 가서 휴대폰을 결국에 건져내죠. 휴대폰에서 모든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오로지 딱 한 장면. 소리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주죠. 그게 죽은 소희가 남긴 유일한 자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젊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약자거나 여성이거나 이럴 때도 차별적으로 당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또 2차 차별이 또 벌어지죠. 보면 역시 여성이어서 혹은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같은 민원 처리 기관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법률 용어들 쓰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그런 것들을 이 소희가 풀어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춤이 아니었냐. 무언의 항변.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자 했었던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화 제목이 다음 소희잖아요. 여기서는 소희는 걱정했던 주인공 이름인데 다음, 넥스트. 다음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시간의 연속성을 정주리 감독이 포착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있었던 죽음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소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고 또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신문에서 한 줄로만 봤었던 사건에 시간을 부여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2011년 현장학습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매해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소희처럼. 그런데 통계도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은 죽음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다음 소희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또 이 작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각도로 영화를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소희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던 과정을 한번 좀 되짚어보면 옆에 아무도 없었다.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심지어 친구도 정말로 절실할 때 소희의 얘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지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네. 저는 이 작품이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입이 말씀하신 것처럼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주의 깊게 봤었던 것은 감독이 소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춤을 추던 태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도 현장 실습에 나갔는데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랑 따돌림, 갑질 같은 것들을 되게 괴로워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는데 학교에서 못 버티고 와서 학교에 이름을 깎아먹었다고 괴롭히니까 퇴학이 아니라 자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도 작동하지 않고 청년들은 주목 경쟁에 내벌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소희가 혼자 춤추는 장면이 두 번 나오잖아요. 영화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성훈 표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에서 끌어올린 핸드폰에 들어있는 유일한 영상이 또 그거였던 거고. 그런데 그게 저는 이중의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였던 그 표정.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지으면 결국은 혼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저렇게 끝나버렸던 것을 암시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군무로 나오잖아요. 11명이 함께 춤추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부분이 있죠. 물론 직접 경험한다면 간접 경험하는 거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아무튼 현실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모는 것들. 그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성과.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장학사도 그렇고 모두가 회사 사람들은 더 많을 것 같고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의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끔찍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면 출생률도 더 떨어지고. 머지않은 장래에 가면 지방뿐만 아니라 그 잘난 스카이 대학교도 정원 미달이 돼서 학생들을 모셔가야 될 날이 올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애도 안 낳을 거니까 당신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일까. 어떻게 보면 사회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 사회에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주변을 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각자 도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데 지배당하고 있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책임을 딱히 묻지 않는데도 내가 당장의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타이나 짓밟고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서울에 집중시켜놓고 거기서만 주본판에서 경쟁을 시키게 하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나몰라라 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 얘기하고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선 집중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내 한몸 건사하기 위해서 주변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법을 쭉 한국 사회에서 학습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현실을 고발한 장면은 그 팀장의 극단적 선택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위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나마 공감을 나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그 유일한 사람이 해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내려놓는 걸 어떤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처럼 극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실제로 딱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닌데 아까 실화모티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수영 님이 자살을 하기 전에 실제로 몇 년 전에 거기 센터 팀장님이 자살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 내부 고발이 너무 처참하게 묻혀버린다는 것이 또 이제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가장 절망적인 거죠. 개인이 얼마나 문제적인 인간이었는가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이 목숨을 지운다는 것이 분노를 촉발하는 어떤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청중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의 콜센터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감독이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다. 노동자들의 인터뷰 같은 걸 하셨냐라고 물으니까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한 분도 만나 뵙지 않았다. 사실 콜센터에 대한 묘사와 노동조건 고발은 충분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와 있는 책과 기사 같은 걸 보고 충분히 묘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한국 사회가 몰라서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거구나.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 왜 바뀌지 않을까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어에서 저는 그게 가장 극명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게 사회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면서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젊은 청년 세대의 자살 문제에 관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논문 몇 편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자살 예방 대책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거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에서 굉장히 국가 전략이나 정책도 있고 명확하게 수치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런 목표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예산안도 다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의 원인을 진단할 때 그냥 단순하게 좀 뭉뚱그려서 물질주의의 팽배, 생명경시풍조의 심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중중사상의 활성화, 생명사랑 문화 프로그램 확산 이런 것들 굉장히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살 문제 정말 중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건 빠져 있고 단지 현상만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로 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외면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원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여기서 그려지는 어른들의 모습은 부모님은 딸이 그냥 이름이 좀 알려진 대기업에 들어가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고. 그 결과. 그 다음에 학교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결과. 그 다음에 형사도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자살인데 우리가 더 이상 뭐 개입하고 들어가냐. 결과. 결국은 어른들의 시선은 모든 게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그 결과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로 바꾼다고 한다면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소에 들어가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콜센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에서는 뒤늦게 나타난 베드나 배우가 연기한 형사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특히 노동운동하는 단체에서 붙어서 활동을 많이 했고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 부분을 좀 지우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시민단체와 운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낙인 찍는 문화가 많아서요. 꿈이라고 그러고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대중문화에서 너무 이 꿈들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또 오해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걸 지지하면서 함께 창고를 만들고 정부와 또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개인기인이 매일 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콜센터 직원 50대 여성이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뇌출혈이 왔는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가 대법원에서 산재가 인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보면 남편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데 남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인이 어떤 재활치료 이런 것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삶을 놓으려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재활도 받으려고 하고 다시 의지가 충만한다. 이렇게 남편이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게 단순히 산재 인정을 받아서 이제 내 돈 안 드리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서 그냥 단순히 이런 걸까? 그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누군가가 경청을 해서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쭉 이야기했던 것에 있어서 대책의 줄기가 뭔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거 아닌가요?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귀를 열고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귀를 열고 같이 함께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놓고 본다면. 이게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요. 두 분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화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게 도교육청 장학사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개인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소리를 위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너무 약화시켜 놓은 게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이 못다 한 말씀 있을까요? 그 한때 어릴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경제 교육 시켜야 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해왔던 최은숙 씨가 쓴 책인데 어떤 호소의 말들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노동자로 산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얼마나 타당하고 당연한 일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자로서 납세자로서 시민으로서 대응하는 기술을 의무교육으로 배울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교육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교육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손인정 병원. 저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자살이 많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자살이라는 말이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말 선택의 문제냐. 선택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또 남겨진 유가족들한테는 당신 가족은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는 질문을 받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이건 또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살이라는 말을 꺼내놓고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이런 부분도 함께 사회가 얘기를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찌 본다면 이게 멀리 있는 남들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오늘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편에 따라서 두 분과 함께 했던 토닥토담은 오늘이 좀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성원 편장님께서는 한 1년 6개월간 저희가 좀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고별사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배의 시선집중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동안에 제가 고정 패널로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참 큰 영광이었고요. 괴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한 20개월 동안 이 코너에 처음 시작하고 끝을 함께 했으니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중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홀가분한 마음이고요. 우리 진행자 김종배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사랑해 주신 천천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혜정 평론가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끝만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행복했고요. 늘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라디오 어디를 트나 늘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또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을 가는 방송으로 남아주기를 부탁드리며 어이구 어려운 요구하시네. 손철님들께도 그리고 제이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그동안 사실 이게 코너가 그렇게 간단한 코너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코너인데 두 분 덕분에 알토랑 같이 좀 잘 꾸며왔던 것 같고요. 아쉽지만 또 다른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분과는 좀 작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도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